1,2,3... 오시오 엄청 메시지를 안 먹으면 맛있어 간단하게 먹으면 좋겠지 밥을 먹으면 좋겠지 마시지 못해 맥시의 정신이에요 네 한국도요 한국 가죽 먼저 먹으면 좋겠지 정말 맛있어 네 왜 먹었어 띠쥬 이렇게 이거 봐 음 음 음 있어 생선 먹으면 진짜 좋아 지연아 많이 먹으면 음 맛있어 얘는 소스 아닐 거야? 네 이현이 거예요 응 이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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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? 야 소가 술을 먹으면 어떡해 이현이 자기야 여기 있었네 커피 아 젠장 대답해도 되고 띡 그렇지 그리고 12 그렇지 야 니네 찾아 야 링우워 어 저번보다 훨씬 좋은데? 응 저번보다 훨씬 좋은데? 저번에 되게 좁았잖아 저번에 음 음 어 확실히 좋아 저번보다 여기가 T&E 03보다 안 커 어 그거 없어졌구나 여기 원래 스누키 커피였던 거 같은 거 그래? 네 좋지 응 좋지 핫초코 먹을까? 애들 먹으라고? 어? 그래 나도 먹을게 맞아 오 두멍이 옆에 아니고? 손을 눌러야지 왜 그래? 나도 분명히 내는데? 이거 뭐 여기서 하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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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했잖아 이거 먹어보자 했어? 퍼포먼스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? 아 왜 가보자 아 왜 이게 있는데 안 읽었을까? 아니 생각도 안 읽었을까? 생각 보니까 맞네 또 다른 거 먹을 수도 있네 좋은 거 아니야? 그래 너무 많이 넣었는데? 너무 꽉 들어있어 천 원 넣었어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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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좀 더 해 몇 번이야 7번 나 많이 생각나 있어 1번 한번 한번 1번 얼마야? 15번? 아까 우리 스타벅스 너무 웃기다 지금 안 들었는데? 왜 안돼? 나 뭐 이렇게 왜 저렇게 하는 거 없냐? 어? 너 뭐해? 안 돼서 둘이 안 들어오잖아 아 이거 꺼내야 돼 내가 저번에 진짜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네 봐봐 이제는 최강 족밥 나 진짜 무척한 거야? 안녕 진짜 미치겠네 우리가 오늘 볼 공연은? 몰라 캐치 진짜? 정말 캐치? 아니야 오리지널이야 스티캐치야? 응 가서 읽어봐봐 스티캐치 좋아? 응 본다고 오빠가 그거 사왔어 그래서 우리가 타이브에서 타이브에서 온 거야 지금 타이브에 놓쳐서 이게 지금 왜 그래 야 왜 좋아서 그러는 거야? 연아 우리 내부터 굶어야 돼 이제 그래서 좋아? 어? 수연이는 좋아? 이거 뭔지 몰랐어? 응 보고 싶어하는 거 같아서 엄마 아빠 표고 났어 제일 좋은 자리로 좋지? 가까이서 볼 수 있어 진짜 캐치야? 엄마 그러면 진짜 우리가 영상에서 봐줘야 돼요? 응 진짜 그럼 똑같은 사람이야? 짜자잔 짠 너희 앞에서 이거 해줘요 제리 키키 제리 키키 그러면 뭐가 나 화가 나? 아파가 나 연아 왜 울어? 왜 누가 뭐라 했어? 너무 좋아서? 근데 여기서 아빠가 이러면 뻥이야 봐봐 가면 쟤 아 귀여워 이게 다야? 이거 등장할 때 근데 고양이들이 막 돌아다니거든. 처음에만. 쓰레기가 진짜 같아. 그래? 근데 쓰레기가 나눠져 있어. 나도 쓰레기가 돼. 쉬라 아까 그. 대왕 고양이랑 인사한 소감이 어때? 인사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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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응. 감사합니다.